4등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4등전 1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그리고 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가 미리 정복한 성경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정복할 수 있냐면 제자들만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 잘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 전도 캠프와 빈 현장들 또 학교 135개 미디어팀 그땅 24 300지교의 3천 제자 1만 성도 하나의 UTC 방송 미디어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먼저 이번 주 토요일날 유 목사님께서 다락방의 의미가 뭐냐면 참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제자 사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는 걸 알면서도 모였던 참 제자들이에요 참 제자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류 목사님 오셔서 오늘도 류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 새롭게 본당 열면서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는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청신이나 미디어팀이나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들과 또 우리 랩런트들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날라왔을 때 제가 선생님 제가 같이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카톡을 보냈을 때 아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예쁘게 잘 따라줘서 괜찮다고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잘 인도받으니까 저도 편하게 이 일에 교회 일에 제가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선생님들과 또 그것이 저한테까지 제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인도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안 그래도 원래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성교대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저번 주부터 이번 주에도 좀 우리 찬양팀 선생님께 찬양을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말 못했어요 좀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바빠서 말 못했는데 오늘 또 찬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담았던 게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을 진짜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남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잖아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제자로 남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 보곤 1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냐면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귀신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에 대한 목적은 힘들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라는 거예요 사실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내가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고 있으면 사실 사단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제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는 이 참 제자만 이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지금 보좌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아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2절에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기를 보는 눈이 있는 것이 보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으면 그게 보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보고 강단에서 먼저 우리에게 알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이렇게 나란히 제가 적었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적은 이유는 하임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동등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두 나라로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서 그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를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영에 속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요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공중건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가장 위에 제가 따로 그냥 칸을 하나 만들게요 아 칸을 만들지 말고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보좌예요 보좌 제가 왜 이렇게 좀 따로 났냐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어요 창조 피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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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면 성삼이 하나님이에요 성삼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좀 잘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냐 10편 103편 70절에서 72절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 세계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욕기서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이에 사단도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와왔냐 여호와를 경애하고 있는 욕이라는 인물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영적 세계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와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저 욕을 시험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또 현장의 전도자로 서있는 우리 랩런트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속한 자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보좌의 축복은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창조의 창조의 역사로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면 능력의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요?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임하게 되냐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나예요 먼저는 나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와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돼요 지금 우리 393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럴 때 그동안 그렇게 안 열리던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나지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삼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뭐요? 교육자와 중직자와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러면서 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뭐가 되냐 답이 딱 보여져요 나에게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요 우리 랩런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불신앙을 안 하게 돼요 자 이 상황을 보고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로 우리는 뭐하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요 시간표를 시간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표로 이어지냐 결국에는 이게 2, 3, 7 치유 서밋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마태복은 16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럭에게 천국 열쇠를 19절에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걸 내가 믿고 사용하는 걸 보고 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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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신분을 가졌으면 신분을 가졌으면 사용해야 되는 권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우리 전도 캠프를 두고 어떻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냐 전도 대상자를 두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전도 캠프를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한 명 전도한다 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시간표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지 분명하게 잡으셔야 돼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피에 언약 바를 때 열 가지 기적이 내릴 때 중요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이 축복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차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함께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미션이 그거였잖아요 선생님과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라 그게 그냥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더 중요하게 먼저 나라니까요 나 우리 랩런트가 또 내가 먼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화 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좌화 이거를 먼저 알라고 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이 축복을 가진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제자들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누리고 알고 있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지 잘 이해되길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축복을 가졌던 제자들이에요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예수께서 해나시며 가르치신 것을 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이 말은 사단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보호자로부터 오는 보호자로부터 오는 권세를 사용할 때 사단의 권세는 꺾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우리가 출애구파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있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그러면 종교는 뭘까요 앞으로 종교가 하는 이 명상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사단의 나라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는 게 명상이고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만들고 있냐면 세상 나라에 내 피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니까 우리에게 그 이름과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신분과 자녀를 신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 병 들어가고 있냐 왜 죽어가고 있냐 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느냐 내 인생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에 장악되어 있던 말은 세상이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이라고요 아마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 혹시 공부가 중요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또는 내 삶이 전혀 부족함 없이 편안한 사람 아마 이 말 이해 못할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걸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노예로 세상 일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이 빼앗겨져 버린 거죠 구원은 빼앗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강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말한 이 보좌의 축복을 두고 40일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왜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썼을까요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제자들이니까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지금 필리핀 현장에 좀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같이 들어가고 있는 그 집 전도인 분이랑 같이 차 안에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앉아서 가니까 저한테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저한테 물어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어떻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제가 그런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두고는 기도해라 더 흑암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두고 아니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걸 내가 랩런트 살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웃긴 거 내가 랩런트들을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해서 랩런트를 사랑한다 아주 큰 착각이에요 아주 큰 착각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 내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맞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랩런트를 두고 사실 나는 나도 우리 중등부 맡고 있지만 내가 뭐 선생님을 두고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래서 랩런트들 선생님들 두고 기도한다 우리 랩런트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메시지일 수 있지만 여러분 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어떻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빌리뽀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신앙은 없어져요 내 인생을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잖아요 진짜 내가 기도하고 집중하면 아 확신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두고 얼만큼 확신을 가지시니까 정말 요셉처럼 형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해도 또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확신 있습니까 확신 가지고 살아가냐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미리 정복한 제자들은 가기 전에 이미 정복하고 갔어요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 길에 대하여 얼만큼 확신하십니까 뭘 전달해야 되는지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길이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리의 이웃인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끝까지 우리의 길입니다 이게 자 결론이에요 저번주에 제가 드린 미션을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손 누군가는 뭔가 이렇게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들어 그냥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했든 안 했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넘어서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이 또 얘기해서 죄송해요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진짜로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최고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으면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집중하면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이라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해야 될 거 하는 걸 두고 집중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 미션입니다 저번 주에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라고 했었어요 이번 주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에 대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매주 떨어지는 미션 부담으로 느끼시지 말고 복음으로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면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진짜로 사실 저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 생각하면서 한번 구원의 길을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선생님과 한번 이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락방이라고 하고 구원의 길도 못한다면 진짜 우리 사단한테 얼만큼 속은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만 말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내가 말하지 못한다 내가 얼만큼 사단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진짜 지금까지 그래와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선생님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고 준비해보세요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분석도 나오겠죠 이 전도 대상자는 특별히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중에서 얘는 정신 문제가 있다 육신 문제가 있다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집안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 나오잖아요 잘 생각해보면서 구원의 길을 한번 작품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사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에서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전된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또 헌신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1세대부터 또 2세대 차세대에게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축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입니다 이 예물이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며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